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의 애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큰 비극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지금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.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선 지금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사실은 사업장에서 수백 명씩 해마다 돌아가시거든요.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상처받으신 분들 뿐 아니라 이제 비슷한 상실을 겪으신 분들이 같이 트라우마를 또 재현해서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잊어버렸지 툴툴 털어야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요.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큰 사건 사고에서 겪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. 너무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실은 똑같이 아드님을 잃으신 우리 선배님 의사 선생님의 시인데요.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의 시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한번 읽어도 될까요? 네. 낭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천리길 끝에서도 만약에 천리길 끝에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다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리라. 깊은 어둠 속 서로를 알아챌 수 있다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리라. 만약에 피 안에 물 한 개 넘어 향기마저 느낄 수 있다면 견딜 수 없어 몸부림하는 것이리라. 알아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어둠 속에도 물 한 개 넘어서도 만약에 함께 걸어야만 한다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닿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야 하리. 네.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가 좀 와닿기를 기대를 해봅니다. 신앙인이라면 미사나 기도 같은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? 네.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의례, 장례 미사, 연미사, 또 위령 미사 이런 것이 다 일단은 치유의 힘이 큰 거고요. 그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위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. 또 해마다 비슷한 시기가 되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승화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참사 관련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신 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런 거는 좀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좀 가중시킬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. 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? 그러니까 우리 정신건강의학회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노출되는 것이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. 또 SNS 미디어를 통해서 좀 안 좋은 메시지가 돌고 있는 것도 역시 굉장히 해롭고 본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주교님 말씀대로 통합의 또 새로운 어떤 기회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미디어는 좀 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